김대표하고 얘기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승부 탭이네 어르신, 대선 준비하시는 겁니까? 오랜만에 너 만나니까 좋아서 그러지 넌 그냥 여기 관리인인데요 이렇게 막 들어오시고 보트도 마음대로 타시고 그럼 더 잘려요 그러니까 불 좀 빼다 가세요 이런 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차갖고 가셔야 할 텐데 술 드셔서 보라니라도 칠까봐 합의를 못하겠네 5천? 합의 못하겠네요 이 시발로마 너 같은 새끼가 우리 동네 시장한다고 깝치는 거? 나는 보겠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 나이스샵 나이스샵 사람 묻어본 적 있어요? 네 나이스샵